한국의 리액션 한국의 리액션 한국의 리액션 마르코 네 아니 자꾸 리액션이 뉴욕이야 전라도 광주잖아 전라도 광주잖아 나 비밀인데 아 뭐라고? 비밀... 아 비밀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마르코 일어나볼래? 넌 안 웃으니까 잘생겼더라 웃지마봐 마르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 머리 변화를 주는 게 어떠니? 혹시 죄송하게 한 건데 네 근데 약간 또 이번 컨셉에 이 노래에다가 머리, 니와 얼굴,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코 아닌가요? 아니요 아니요 무코야 넌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? 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아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바꾸면 난 그럼 되게 쇼킹할 것 같아 사람들이 봤을 때 어? 쟤가 마르코야? 둘, 둘, 셋, 넌 일밥에야, 거울 잘라야 해 잘생겨라 아,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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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쌩얼인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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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왜요 무코야 네 넌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? 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아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바꾸면 난 그럼 되게 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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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킹